와우 임 포스터 호시라 가다하는 척 국룰이죠 가다하는 척 닉네임이 하얀 발바닥이네 바로 전능 버블에 바로 죽여버릴게요 이 자식이 닉네임이요? 하얀 발바닥이라니 보자 여기 어디 없나? 어디? 아 갈색 죽일꺼 그랬나 렉모냐 이거 왜이래 왜그래? 나는 렉 안걸렸었는데 컴마왕이라 파랑 나한테 끌려다님 시체가 어디? 시체관리실 관리실? 전기에 갈색이랑 나 전등 켰는데 바로 문 닫혀서 갇혀있었어 죽은 사람 채팅 보이네 인포 누구냐 죽은 애들아 죽은 사람 채팅이 보인다고? 검초라는데 검초? 어 뭐야 뭐야 죽은 사람 채팅이 뭐야? 키페 키페 나는 키키 파랑이 죽은 사람 채팅이 보인대요 지금 인포를 정확하게 찍었어 파랑을 일단 죽여야겠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에러로 튕겼다 파랑 에러로 튕겼어 다행이다 씨 얘는 버그로 그게 보였었나 본데요 웽 뭐란거 아니 어차피 인포 한 명인데 왜 노랑을 가 그냥 하면 되지 왜 인포 한 명이니까 차근차근 풀어나가자 그래 내가 죽일거야 그러지마 내가 천천히 죽여줄게 어 근데 파랑이 무슨 흰색한테 끌려다니냐 뭔 말인거 같은데 화면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네 자 열려가는 척 이거 혹시 거짓말 아닌거 이거 혹시 거짓말인데 얘들 여기서 뭐해 다들 미쳐나네 이쯤에서 전등을 끄고요 이쪽에 벤트에 들어가요 전등 끄고 올라와서 물 튀기고 뭐야 이건 어 큰일났다 노랑이였네 빨강말이 맞네 노랑 노랑구 초록 제발 노랑이 흰색 죽이는거 못봤는데 노랑이 흰색 시체 옆에 있었어 노랑감 빨강말이 맞았네 미안하다 노랑 당황한거 너무 티나더라 하하하하 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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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랑이 시켰다 아 이 다음이 문젠데 이 다음이 이 다음이 문젠데 이제 15초지 5초지 죽이고 오케이 걸렸다 걸렸다 얘들아 걸렸다 걸렸다 상부하보다 적고요 발광아 노랑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노랑이라니 내가 죽였는데 인성 문제였어? 발광아 잘 가고 희색 벤트킬 했는데 누랑이라서 다행이었다 잠깐 좀 굴림보 하니? 와 이제 이거 하면 바로 굴림보 아니냐고 하네 와우 2연속 앱버스터 자 바로 가야죠 카드 아는 척 도망가 움직였다 미젠 아는 척 애들이 지금 지도를 많이 보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돼요 다 뭐해 관리실에 죽어있는데? 아까 관리실에 사람 엄청 많았잖아 나 연료미션하고 관리실 왔는데 관리실에 죽어있는데? 창고에도 사람 엄청 많았는데? 하하하하 관리실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야 나 관리 나올 때 검민빨 관리실에 검민빨이었어? 검빨 중에 누가 먼저 나왔어? 아니야 난 추리 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야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킵하자 억울한 시민 죽겠다 킵한다 하하하하하하 아니야 가라 열심히 하면서 잘하는 거야 고마워 흰색이 저를 칭찬해주네요 저도 답례를 해야겠죠? 하하하하 한 표지 찍혔네 오 원자로를 벌어 터뜨렸네 그냥 가야겠다 그냥 우리 다 있지 여기 애들이 좀 퍼져야되는데 오 미션이 엄청 많이 진행됐을 것 같아요 자 항해실 쪽 미션하는 척 갈게요 안녕하세요 나 의심하고 있네 나 나 의심하면 죽여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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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또 어디 문 닫은 거야? 아 왜? 아 왜 그래? 난 못 지나간다 인포야 어디? 아 큰일 났다 미션 거의 다 진행됐겠는데 동신실 시체 말아 피마노이도 군림 뭐 보는구나 나랑 같은 전략 쓰네 야 이건 빼박탄 팟줄이다 위에서 혼자 내가 위에서 왔니? 뭔 소리니 검정아 가미야미야미앗 발은 아닌 것 같은데 검정아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그건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힌트 없어? 킵할게 힌트 없으면 미션 게이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7명인데 2칸밖에 안 남았다고? 1칸 남았네 나가가지고 와 이거 바로 바로 킬해야 돼 2점에서 전등 끄고요 이벤트 들어가고 전등 끄기고 들어가요 어디? 노랑경크 노랑경크? 역시 지도킬이 좋은 이유가 이거지 관리실 시체 관리? 관리실에 엄청 많았잖아 관리실에 있던 사람들이 알겠지 난 항해미션 하고 있어서 기도할게 옴 시시가 봤을거야 나 처음 아는거야 여기가 어딘지 몰라 앗 초보인척 유튜브에서 봤는데 인생 믿는다 인생 믿는다 인생아 난 널 믿어 제발 아니 노랑이 아까 전판에도 제발이라고 했지 않아? 노랑이 아 나 뭐지 나 본의 아니게 전판부터 노랑한테 아니 노랑한테 아니야 내가 전세계 노랑이랑 뭔가 있나 나 왜 이렇게 아 나 의도한게 아니거든 노랑한테 진짜 나는 목숨 걸 수 있다 흰색이 목숨을 걸었다니까 제가 그 목숨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제가 킬 해줘야겠네요 제가 볼 때 시민으로서의 목숨을 건거 같은데 노랑아 미안 제가 미안하다 노랑아 산소를 터뜨린다고 여기서? 인포야? 흰색아 흰색아 muscles 잘 가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노랑이 저 바보트 내가 미안하다 내가 다 죽인건데 노랑아 희색이 목숨건거 내가 죽여버렸어 달기자랑 너 굴링보어냐? 사람들이 이제 날 완전 굴링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